안녕 민규쌤입니다. 통합사회 7-2 문화 변동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뭘 배웠냐면 문화라고 하는 것 배웠어요. 문화는 인간 생활양식의 총체다라고 배웠고 이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혹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문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연환경 우리가 하면 대표적으로 지형이라든지 기후를 중심으로 생활양식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라든지 산업이라든지 혹은 관습, 제도, 언어 같은 것들이 문화라고 하는 것에 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어. 그리고 비슷한 문화적 양상이 나타나는 일정 범위, 지역을 문화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혹은 문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개를 여러 개의 문화권으로 구분을 하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한 나라가 여러 개의 문화권으로 나뉘기도 하고 여러 개의 나라가 하나의 문화권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분하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도 살펴봤어. 이번에는 그 다음의 얘기야. 문화라고 하는 것이 계속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점위지대라는 걸 배울 때 여기 A문화권이 있고요. 여기 B문화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권의 중첩지역에는 A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B의 모습도 나타나기도 한다 그랬어. 그리고 때로는 이 문화 교류를 통해서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 그치?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변화하고 바뀐다고. 그런 것을 문화변동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지금 프린트에 물론 교과서에는 설명이 되어 있으나 이 프린트에 문화변동의 의미가 뭔지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래. 문화변동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문화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거쳐서 변화하는 것. 이것을 문화변동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표식으로 정리해 놓은 거야. 교과서에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문화요소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문화와 접촉을 하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변화하는 것. 그것을 변동이라고 한다. 한자로도 변. 변화하고 움직인다라는 것이 문화라고 하는 게 한 번 만들어지면 변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변화한다는 거야. 그러면 문화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 요인을 살펴볼 텐데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건 내부적으로 스스로 문화가 변화할 요인이 나타날 수도 있어. 문화 내부에서 나타나는 요인 그것을 내재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문화권, 문화지역 바깥에서 새로운 문화요소가 들어올 수도 있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어. 그것을 외재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근데 왜 그걸 여기다 써요? 이게 1, 2번이 내재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외재적 요인에 해당하기 때문이야. 첫 번째 보면 새로운 문화요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것을 발명이라고 부릅니다. 발명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거야. 기존에 있지 않은 것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을 발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야. 그것을 우리는 발견이라고 하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건 화학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만들어내는 줄 몰랐어. 그리고 있는 게 몰랐어. 그런데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가 되면 불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죠.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을 찾아내는 것 이것을 발견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이따가 교과서를 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글을 발명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 한글이라고 하는 것 원래 없던 글이잖아.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고요. 또 각종 기계들 물질문화적인 요소에 속하는 것들은 다 될 수 있겠지. 컴퓨터라는 것 발명했을 거고요. 당연히 전자, 엔지 핸드폰, 태블릿 PC 다 발명했겠지. 그 전에 없던 요소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도 됩니다. 제도라고 하는 측면 권력 분립 제도 국가 통치권 통치에 대한 권한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누는 삼권분립 제도 과거에는 없었지만 18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민주주의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제도 이런 것들도 발명이 되겠습니다. 발견은 대표적인 것으로 불이라는 것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 발견 예를 들어서 이런 물품에는 전자기가 흘러서 N극, S극은 아니고 이것이 자석에 갔다 하지만 붙는다든지 이런 거 문과라서 설명에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모든 이런 물품에는 자성을 띠는 이런 성질이 있잖아. 이런 것들 잘못 썼다가 틀렸다고 욕먹을까봐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외부의 요인 외부로부터 문화 변동의 요인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문화 전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발명과 발견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문화 전파의 개념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럼 문화 전파가 무엇이냐? 한 사회가 다른 사회와 교류, 접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전달되어 정착되는 현상 이것을 문화 전파라고 합니다. 크게 문화 전파는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눠서 볼 수 있어 첫 번째 두 문화 간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문화 전파 이것을 무엇이냐 하냐면 당연히 직접 전파라고 합니다. 문화 요소가 직접 전달이 된 것이지 직접 전달 자, 그래서 보통 직접적인 접촉의 사례라고 하면 뭐 결혼이 있을 수 있죠.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문화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야. 아니면 교역을 통해서 혹은 전쟁을 통해서 강제적인 이런 전파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대표적인 사례 우리 역사 속에서 다루면 교역 같은 것들 전쟁 같은 것들 많이 봐왔잖아. 우리가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겐 없었던 유리 문화라고 하는 것이 신라 시대 때 들어왔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몽골로부터 우리가 간섭을 받기 시작했어. 그래서 몽골의 영향을 받아서 연지곤지를 찍는다든지 소주를 마신다든지 이런 문화를 전달받았죠. 이런 것들을 직접 전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접 전파 말고 다른 것도 있어 책이나 인터넷 등과 같은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문화 전파 양상 이것을 간접 전파라고 합니다. 여기 책 이라고도 나와있으니까 책 인터넷 신문 라디오 TV 프로그램 다 마찬가지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얻은 것은 아니지만 중간에 이 매개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 이건 직접이고요. 이거는 A문화가 이렇게 있으면 중간 매체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문화에 전파되는 것이죠. 그치? 말 그대로 책 인터넷 신문 라디오를 통해서 다른 문화의 요소가 전달되는 것 이것을 간접 전파라고 한다. 그럼 세 번째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문화 요소를 발명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자극 전파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예를 하나 들면 쉬울 것 같아. 우리 이두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두가 뭐야? 한국사 시간에 전근대사가 축소돼서 이걸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설총이라고 하는 인물이 만든 것이죠. 중국에서 사용한 한자를 표기하는 방식을 개발해낸 거야. 아 중국말은 이렇게 쓰는구나 한자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작성 양식을 만들어낸 것이지 이것이 이두다 라는 겁니다. 한자에서 지금 무엇을 얻었다?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문화 요소를 발명해내는 거야. 발명 아이디어를 얻어서 발명 이것이 자극 전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화 전파가 현재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대사회의 문화 변동은 어떤가 교통 통신 수단이 발달하면서 문화 전파가 문화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대 그래서 직접 전파도 많아지고 있고요 간접 전파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교통 통신 수단의 발달 교통도 발달하고 통신도 발달하다 보니까 직접 간접 전파가 다 굉장히 높게 작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과서에 과거에 있는 문화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잠깐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자 205쪽이고요 여기 문화 전파의 종류 우리 프린트에서 살펴봤는데 두 문화 간의 직접 전촉으로 이루어지는 직접 전파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 전파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문화 요소를 발명하는 자극 전파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이거였죠 과거에는 어떻게 문화 전파가 이루어졌을까 과거에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고 보통은 직접 전파의 형태가 대부분 이루어졌죠 자 여기 보면 근대 이전의 동서교역 동서는 주로 동쪽은 아시아 지역 서쪽은 유럽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세력 까지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육상의 비단길 초원길 과 해상교역로 를 통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거 세계사 시간에도 다를텐데 비단길 초원길 그리고 바닷길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동서교역로 였던 비단길은 중국에서 로마제국으로 비단을 룸반하였던 길이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실크로드라고 불렸다 비단길을 비롯한 동서교역로는 비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역물품이 전달되는 통로이자 문화가 교류되는 통로였다 대표적으로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종이 화약 나침판 등이 중국에서 유럽으로 전해졌으며 불교 이슬람교와 같은 종교도 이 길을 따라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경주의 경주의 신라 경주의 신라시대 고분에서 발견된 유리제품이 로마의 유리제품과 형태나 제작방식이 비슷한 것도 이런 문화 전파와 관련이 있다 이 시기에는 교역의 형태를 통해서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직접 전파가 주로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프린트로 돌아가죠 자 두 번째로는 문화 변동의 양상을 볼 겁니다 양상 지금 변동이라고 하는 건 문화가 다른 문화요소와 상호작용하면서 변하는 것 이라고 했어 구체적인 양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위에 직접 간접 자극은 문화 변동의 종류를 봤다면 2번에서는 문화 변동의 결과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를 정리하는 거야 자 첫 번째 보시면요 1번 두 문화체계가 장기간에 걸쳐서 접촉을 함으로써 변동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접촉을 통해서 변동이 일어난다 라고 해서 문화 접변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A문화권이 있어 B문화권이 맞닿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계속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겠죠 이 과정에서 서로가 영향을 받고 계속 변동이 발생했다 라고 하는 거야 그것은 문화 접변이라 그래 그래서 문화 접변의 결과 어떤 양상이 나타나느냐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사회 내에서 기존 문화와 외래 문화가 각각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함께 존재하는 것이야 자 봐봐 우리 기존 문화를 동그라미라고 하고요 동그라미 외래 문화를 세모라고 합시다 이 동그라미와 세모가 더해졌을 때 각각 독립성을 유지한다 라는 것 그러면 한 사회 내에서 사회 내에서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고 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나타나는 거야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문화 병존 이라고 합니다 문화가 나란히 존재한다는 거야 병존 이라고 하는 거 한자로 나란히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봐 기존의 문화가 외부에서 들어온 문화에 의해 완전히 흡수되는 것이야 그러면 이 두 번째 사례에서는 사회 안에 동그라미와 세모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완전히 흡수돼 외부에서 들어온 문화에 의해 흡수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문화 동그라미는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모든 게 전제야 기존 문화 동그라미 외래 문화 세모가 접촉했을 때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형태를 문화 동화라고 합니다 동화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일본이 우리 식민지 한국에 실시했던 정책이 동화 정책입니다 한국인들은 한국인들이 기존 문화지 그리고 일본의 문화가 외래 문화잖아 그런데 지금 일본의 문화만 남게 해서 한국인들을 완벽한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이것이 문화 동화의 사례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세 번째 볼게 세 번째 기존의 두 문화 요소와 성격이 서로 다른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문화 융합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잠시만 이 사회에서는 동그라미와 세모가 있어 없어 동그라미나 세모가 아닌 성격이 다른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것 이라는 것이니까 조금 다르게 봐야겠지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동그라미와 세모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표현이 이상한데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동그라미의 모습도 있고 세모의 모습도 있지만 그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것 이것을 문화 융합 이라고 해요 성격이 다르지만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기존의 요소를 잃어버리지 않아 그게 특징이야 자 이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기존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외래문화를 외부문화를 받아들이고 재해석하는 거야 재해석 그러면서 핵심은 무엇이냐 전통적인 문화양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은 상실하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야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문화융합은 우리 교과서에는 강화도의 성공의 성당이 있는데 가장 쉬운 예시를 밥버거로 들면 돼 밥버거 밥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전통문화지 기존 문화고요 버거라고 하는 건 뭐야 서양에서 들어온 외래문화잖아 그런데 기존 문화와 외래문화를 짬뽕시켜서 믹스시켜서 새로운 밥버거라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지 이것이 대표적인 문화 융합의 사례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통적인 문화적 정체성인 밥을 잃어버렸어? 아니야 밥버거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 또 있어요 강화도의 강화도 성공의 성당 교과서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본 김에 위에도 사례를 조금 적어놓고 할까 문화병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어렵지 않지 우리나라에 전통문화가 있고 외래문화가 들어왔는데 우리 문화 그대로 외국문화가 그대로 있는 거야 이게 병존이야 한국사회 내에 외국인 문화가 살아있는 것 이게 문화병존이야 예시를 뭘 들 수 있어 한국에 있지만 중국의 문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차이나타운 같은 것들 혹은 서양 유럽의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외국적 분위기를 만들고 외국 문화가 익숙하게 만드는 동네 이태원 같은 예시도 들 수가 있죠 이것도 문화의 병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 교과서 첫 마디에서 봤던 싱가포르의 싱가포르의 공유위를 보면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힌두교도 인도네 뭐야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크리스트교도 모두 받아들이는 모두 공존하는 문화 병존의 양산 이런 것들 기억하면 되고요 문화 동화는 아까 얘기했지 일제강점기의 정책 한국이 한국에게서 한국 문화를 아예 일토록 만들어 버리는 것 그래서 기존 문화의 정체성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일본이 이걸 목표로 하고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 보면 되고요 조금만 추가하자면 문화 동화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오는 것도 분명 있습니다 특정사회의 문화가 환경의 변화에 달맞춰 따라간다 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은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한다 빠르게 맞춰간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걸 이런 인식의 측면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기존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문화적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당연히 요건 부정적이고요 부정적 측면이고요 또 하나 더 부정 부정적 측면 문화적 다양성을 훼손한다 혹시나 해서 선생님 지금 병존 동화 융합 배웠는데요 기존 문화가 동그라미고 외래 문화가 세모예요 세모가 들어왔는데 세모가 살아남지 못하고 동그라미만 남으면 그건 뭐예요 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그것은 문화 변동입니까 변하지 않았으니까 문화 변동의 양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사라진 거야 잊지 않은 겁니다 자 교과서 조금 더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6 207 살펴보도록 하죠 자 206 쪽인데요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 교과서를 일부러 또 갖고 왔어요 요거 설명을 해주려고 근데 다 쓰기 귀찮아서 문화 접변의 사례 세 가지 예시를 지금 들어주고 있습니다 요거 한 번씩 보고 가죠 첫 번째 문화병존이야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이었지 A와 B가 결합되었을 때 A가 B가 각각 존재하는 양상이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필리핀의 전통적인 언어인 따갈로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나중에 스페인 그 뒤에 미국의 식민지배를 받아서 영어도 사용하거든요 따갈로그와 영어를 둘 다 사용하는 모습 이것을 문화병존이라고 본다 그리고 문화 동화 보시면 미국의 인디언들은 백인문화와 접촉하면서 자신의 전통문화를 상실하였다 이게 문화 동화이죠 A와 외래문화 B가 만났을 때 이게 전통문화고 이게 외래문화가 되겠지 외래문화로서 흡수되는 모습 문화용합은 A와 B가 만났을 때 C가 되는 거죠 헬리니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간다라 지방에서 그리스 문명과 동방문명이 만나면서 형성된 새로운 문화이다 그런데 이 헬리니즘 문화의 특징적인 양상이 그리스 문명적 요소도 남아있고 동방문명의 요소도 남아있습니다 얼굴이나 이런 것들 되게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또 그리스에서 전통적으로 남아왔던 것이고 동방의 것도 그대로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강화도 성공의 성당을 통해 본 문화변동의 양상이야 아 동균아 이거 우리 역사교육과 가면 계속 배우는 것들이에요 자 답사를 다닐 때 우린 전통적 가옥을 보면 이런 지붕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욕을 공부하는 건 아니야 근데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야 여기 옆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 대신에 요렇게 시오자로 지붕을 낸 것을 맞배 지붕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지금 이쪽으로도 쭉 삐져나와 있는 거야 옆으로도 삐져나와 있고 요렇게 사다리꼴로 지붕을 낸 것을 우진각 지붕이라고 합니다 요 맞배 지붕은 네모난 거야 이렇게 팔짝 지붕은 이 맞배 지붕과 우진각 지붕을 합친 형태입니다 요런 형태의 지붕이 전통적인 한옥의 지붕인데 어쨌거나 이 강화도 성공의 성당을 보면 전통 한옥의 지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실제 내부는 어떻다 전형적인 성당 내부에 바실리카 양식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관은 바깥 모습은 우리나라 불교사찰의 모습과 다를 법 없지만 내부는 성당 건축에 많이 사용되는 바실리카 양식 안이 뚫려있는 요런 큰 홀을 만드는 양식 요런 것들이 퓨전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지 대표적인 문화 융합의 사례다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문화 융합이라고 하는 건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다음 250 아 207이죠 사례로 보는 문화 변동의 다양한 양상이야 자 1번 두 언어가 공존하는 옌벤 조선족 자치주야 이 국가는 지금 옌벤 조선족 자치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연변이라고 하는데 국가로는 중국이고요 민족은 조선족이라고 해서 사실 우리와 계통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연변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북한의 함경북도와 접하고 있는 중국 지린성의 동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는 조선 말기 간도지역으로 건너간 조선인들의 2세대 3세대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연변에는 우리나라 풍습과 중국 풍습이 함께 나타난다 평상시에는 중국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도 즐기며 언어도 중국과 한국어를 함께 사용한다 도로표지판이나 간판을 보면 한국어와 중국어가 같이 쓰여있고 신분증에도 한글과 한자가 함께 쓰여있다 이런 양상을 뭐라 그래 한 지역에 중국의 문화 A도 나타나고 한국의 문화 B도 나타나는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 문화 병존 이라고 볼 수 있겠죠 2번 봅시다 기존의 체제가 사라진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이야 18세기 이후로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은 유럽인에게 정복되어 무역상인들과 선교사들의 활동 무대가 되었다 당시 선교사들은 기존의 관습이 원시적이라고 생각하고 원주민들을 개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원주민들의 추장중심의 정치체제는 약화되었으며 아직도 종교체계도 유럽인들의 종교교류에 맞게 바뀌었다 아직도 일부 원주민마을에는 조상신당이나 하우스탄바람 같은 영혼의 집이 남아있기도 하지만 주민들은 교회에 가서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을 즐긴다 이 원주민들의 문화가 유럽인들의 유입 이후에 동화된 것이죠 추장중심의 정치체제 약화 종교체계도 유럽인들에 맞게 바뀌었다 A라는 기존 문화가 있고 B라는 유럽문화 유입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 유럽의 문화가 독자적으로 남게 되었다 전통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양상을 문화 동화라고 한다고 이 문화 동화의 문제점은 뭐야 기존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한다 라고 하는 것 또 문화적 다양성을 훼손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3번 맞아 봅시다 라틴 아메리카의 특색있는 음악가 춤이래 라틴 아메리카에 위치한 자메이카는 레게로 유명한 국가이다 자메이카 음악은 한때 자메이카를 지배했던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다소 여유롭게 반복되는 리듬의 가사전달을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자메이카의 음악은 1950년대 이후 미국의 리듬앤블루스 아렌비아 이 아렌비아의 영향을 받아서 스카로 발전하였고 이것이 변화하여 60년대 말에 레게가 등장하였다 레게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탱고 브라질의 삼바 쿠바의 쌀사 등은 라틴 아메리카의 음악과 춤은 아프리카의 흑인 리듬과 율동의 유럽과 미국의 음악이 결합하여 독특한 형태로 발달하였다 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은 전체 내용을 잘 보면 전통적인 전통이라고 하긴 애매하네요 라틴 아메리카니까 이 지역의 특징 아무튼 아프리카의 흑인 리듬이라고 하는 A 문화와 리듬과 율동의 유럽과 미국의 음악이 결합 이게 B니까 A와 B가 결합해서 독특한 새로운 C D E를 만들어냈어 이런 것을 문화 융합 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이 문화 융합은 이런 문화 요소들이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는 거야 정체성을 지킨 상태에서 새로운 문화가 창조적으로 나타난다 라는 것이죠 그 정도만 보면 돼 자 일단 요정도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통 문화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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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십시오